안녕하세요. 힐링tv의 손승도입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조욱구에 져서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초간단건강법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자는 외과 전문의로서 건강법 연구가이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4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를 수료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원일이원을 운영했으며 2014년부터 한국은퇴설계연구소에서 건강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내용은 쉽지만 실천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해서 습관을 들이면 그때는 편해진다. 평생 찬물을 마셨던 분에게 속는 셈치고 한 달 동안만 따뜻한 물을 마셔보라고 권해서 실천한 분은 다시 찬물을 마시라고 하면 이제는 찬물을 못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 건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나는 습관이라고 말한다. 좋은 습관에서 건강이 나오고 나쁜 습관에서 질병이 찾아온다. 고대 중국 역사에 유명한 의사 화타가 있다. 병이 난 사람을 기막힌 처방과 시술로 고쳐주는 의사였다. 화타에게는 의술이 뛰어난 두 형이 있었다. 어느 날 위나라 황제가 화타에게 물었다. 그대 삼형제 중 누가 병을 제일 잘 치료하는가? 제일 큰 형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는 그대가 명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은가? 큰 형은 어떤 이가 아프기도 전에 미리 얼굴빛을 보고 병이 있음을 예측하고 치료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제거해 치료하므로 환자는 아픈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고통 없이 큰 병이 사라졌다는 것조차 모르니 의술이 가장 훌륭한 명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로 소문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인가? 작은 형입니다. 작은 형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병을 알아보고 치료해줍니다.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하니 병세가 미미한 환자는 큰 병으로 발전할 자신의 상태를 낮게 해주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미병 상태에서 병을 발견하고 치료해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낮게 해주니 두 번째로 실력이 뛰어난 명의입니다. 그러면 화타 그대는? 마지막으로 저는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가 고통당할 때 비로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환자의 병이 이미 커진 상태이므로 약을 사용하고 때로는 수술도 시행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자신들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명의로 알려진 이유는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화타의 두염은 화타와 비교해 의술이 뛰어놨음에도 역사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 일단 큰 병이 나서 고통을 받을 때 고쳐준 의사는 환자의 고마움이 크게 달하면서 명의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병의 조짐을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병이 들지 않게 도와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큰일이 터지지 않고 별일 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환자가 느끼는 고마움의 정도가 약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습관을 들이면 평생 가는 건강법. 건강을 지키기 위한 뿌리가 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네덜란드 속담에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는 말이 있다. 병은 걸리기는 쉬워도 고치기는 어려워 그만큼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 말일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마지노선이 있는가. 가령 술은 마셔도 한 병 이상 마시지 않겠다든지 혹은 밤 10시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든지 말이다. 담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하루 5개비 이상은 피우지 않겠다든지 등등 다양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운동을 매일 15분 규칙적으로 한다. 2, 3계층은 승강기보다 가급적 계단을 이용한다. 집에서 한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다. 스마트폰은 수면 건강을 위해 밤 10시 이후에는 자제한다. 등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노력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마지노선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노력은 긍정적 사고 중심이라면 마지노선은 부정적 사고 중심이라서 그렇다. 사람은 뇌부터 늙어간다. 노화가 되면 뇌의 무게부터 줄어든다. 기초대사율은 100%에서 84% 정도로 감소한다. 기초대사율의 감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기초대사율이란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심장이 뛰는 것, 호흡하는 것,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것, 수면이 다한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것, 몸에 들어온 병균과 싸우는 면역활동,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장애활동,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 분비, 새로운 호르몬 생산, 소변 생성 등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100을 먹어도 84밖에 사용이 안 되기에 나머지는 체내에 축적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뱃살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기초대사율은 기초 체온과도 연관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한다. 아마도 우리 신체의 생애 주기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몸무게의 최대 80%까지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해 50에서 55%까지 감소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온도의 변화가 신체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므로 신체 온도 변화에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화의 과정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 수많은 변화 중 대표적인 변화 두 가지를 들자면 수분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이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수분의 감소이다. 막 태어난 영화 유아는 몸무게가 70에서 80% 수분이다. 청장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남자가 55%, 여자가 50%까지 체내 수분이 감소한다. 체내 수분의 감소에 따른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신체 변화는 피부의 변화이다. 피부의 수분 변화는 주로 피아층에서 일어난다. 피아층에는 혈관, 림프관,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다. 피부의 피아층의 수분이 감소함에 따라 피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피부의 주름살이다. 따라서 피부의 노화를 이야기할 때 피부의 보습을 많이 강조한다. 그런데 피부의 노화에서 수분의 변화는 주로 피아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피부 보습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서 피부 안쪽에 피아층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심지어 뼈조차 22%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다. 수분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루 총 수분 배설량은 2600cc이다. 이것은 곧 흡수량도 2600cc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보통 일일 수분 흡수량 중 500cc는 음식과 과일을 통해서 흡수한다. 나머지 2100cc는 마셔서 보충하면 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머그잔 한 컵의 용량은 350cc 정도이다. 하루 6잔의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데 350cc 곱하기 6잔은 2100cc가 된다. 그래서 하루 6잔을 마시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인의 음식은 주로 섭식이다. 음식의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밥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나무를 묻힐 때도 끓는 물에 나무를 살짝 데치고 국을 끓일 때도 물을 쓴다. 그러므로 하루에 6잔 마시는 것이 어려우면 하루 5잔 정도도 괜찮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 체온 범위가 달라진다. 0에서 2세까지는 36.4도에서 38도까지를 정상 체온 범위로 본다. 반면 65세 이상은 35.8도에서 37.5도까지를 정상 체온 범위로 본다. 즉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체온의 저하이다.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고령자의 37.5도는 미열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38도에 해당되는 고열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노화를 막거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누구나 노화를 준비해서 건강한 노화를 맞이할 수는 있다. 노화의 수많은 변화 중에 큰 변화인 수분 부족, 체온 저하를 반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수분 부족은 수분 보충으로 체온 저하는 따뜻하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즉 따뜻한 물을 하루 6잔 마시는 것이다. 따뜻한 물을 6잔 마시면 그 첫 번째 효과로 살이 빠진다. 살이란 무엇인가? 지방이다. 지방은 곧 기름이다. 설거지할 때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은 어떤 물에 잘 식힐까? 차가운 물 아니면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다. 지방의 역할은 단열재이다. 우린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극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들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피하지방층이 두껍다. 추운 지역에서는 피하지방이 체온 저하를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피하지방층이 당연히 얇아지면서 살이 빠지게 되어 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에 60대 중반의 여자분이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따뜻한 물을 6잔 마시면 살이 빠집니다라고 말해주었다. 이 환자분이 그대로 실천한 모양이다. 한 달 뒤에 진료실에서 원장님 말씀대로 따뜻한 물을 하루에 6잔 마시고 차킬로 빠졌습니다. 따뜻한 물 연구 초기라서 나도 새삼 놀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두 번째 효과, 후막힘 또는 기침에 좋다. 감기에 걸리면 평소 5잔 내지 6잔 마시던 따뜻한 물을 최대 10잔까지 마신다. 약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복용하지 않는다. 이틀 정도 이렇게 하면 웬만한 감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증상 호전이 빠르다. 감기는 건조하고 냉한 조건에서 잘 온다. 그래서 건조하고 냉한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이다. 건조하고 냉한 조건을 반대로 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감기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말 그대로 따뜻하니까 냉한 것과 반대이고 물은 건조한 환경에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의 증식 조건 중 하나가 신체 온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이다.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잘 증식한다. 그러므로 체온이 잘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를 잘 걸리게 된다. 그리고 평소에 몸을 차갑게 하는 습관이 감기를 잘 걸리게 한다. 세 번째 효과로는 생리통이 줄어든다. 생리통의 주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이다. 생리 기간에는 뇌에서 생리 기간의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감지해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의 수분을 생리 기관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에서 우렬과 통증이 생기는 반면 신체 다른 부분은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생리 전 증후군은 이런 수분 부족 현상에서 기인한다. 생리 전부터 체내 충분한 수분을 축적시켜 몸의 수분 부족과 이로 인한 수많은 신체적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뜻한 물에 옮기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돼서 생리통이 완화된다. 네 번째 효과 여드름과 뾰루지를 줄여준다.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를 검지로 문질러보면 기름기가 많이 있다. 이것은 바로 지성 피부이다. 지성이라는 말은 기름기가 많은 피부이다. 지방이 피지선에서 분비돼 잘 배출되지 못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다. 이런 분비물은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온상이 된다.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화농화되어서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한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이 따뜻한 물에 잘 씻기듯 지성 피부도 따뜻한 물을 열심히 마시면 여드름이 잘 해결된다. 지성 피부의 여드름에는 시험삼아 3개월 동안 따뜻한 물 6잔 마시기를 추천한다. 따뜻한 물로 설거지하는 것과 원리가 같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효과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가 온도이다. 소화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로서 온도에 따라 활성이 변한다. 보통 단백질은 온도와 산소에 따라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단백질이 주성분인 소화 효소는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효소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반대로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 결국 저온에서는 효소 활성이 일어나지 않고 고온에서는 단백질 변성으로 효소가 재기능을 못한다. 효소는 신체 온도가 38도에서 40도일 때 최대 활성 상태가 된다. 우리 몸의 심부 온도가 37.5도인 것은 온도와 산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효소의 활성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따뜻해 효소의 활성 온도에 접근할 때 효소가 잘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여섯 번째 효과 변비가 사라진다. 보통 배가 아플 때 복부에 따뜻한 온찜질을 해준다. 장운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찬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떨어진다. 찬물은 물분자의 크기가 따뜻한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장운동의 저하와 삼투압의 변화는 장내로 수분을 더 끌어들인다. 이것은 결국 미끄럼틀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 변을 보게 만든다. 변을 보는 것까진 좋지만 대신 찬물을 이용했기에 배가 차가워진다.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는 반대로 장운동이 돌아오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 장내물 분자가 체내로 흡수가 된다. 따뜻할 때 장운동이 잘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변을 보는 것이다. 따뜻한 물을 마셨으므로 배도 따뜻해진다. 찬물과 비교해서 따뜻한 물을 마셔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뱃속 환경에 이롭다. 배는 원래 따뜻한 환경일수록 기능을 잘한다. 일곱 번째 효과 비듬이 줄어든다.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면 그만큼 비듬도 줄어든다.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찬물을 마시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찬물을 마시고 싶다면 바로 찬물 가글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찬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감각의 80%는 입안의 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감각만 만족시켜도 찬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의 80%는 만족이 된다. 찬물 가글을 하면 찬물을 마시지 않아도 마치 찬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운동 후에는 찬물을 마시지 마라. 운동 후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다. 여름에 준비 운동 없이 수영장에 뛰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깨진다. 심장마비 같은 큰 충격은 아니어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같은 충격에 노출되면 그 충격이 축적해서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 몸이 뜨거운 접시와 같이 달궈져 있는 상황은 언제인가? 운동, 등산, 노동 등을 했을 때, 또는 찜질방에 있을 때, 또 열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이다. 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물을 찾는가? 바로 찬물이다. 뜨거운 접시를 찬물에 넣으면 깨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몸에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을 한 뒤에 찬물을 마실 거라면 차라리 운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운동 후에 물을 마시는 요령은 따로 있다. 먼저 봄이 식을 때까지 땀을 닦고 기다린다. 그 다음 찬물 가글을 한 다음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신다. 운동 후에는 몸이 달궈져 있는 상황이므로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된다. 왜 그런 것일까? 운동을 하면 열이 나지만 다른 측면에서 운동을 하느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따뜻한 물을 통해서 따뜻한 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현대인이 당면한 만성질환이기도 하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42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하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는 42도 이상에서 죽지만 정상세포는 45도가 돼야 죽는다. 바꿔 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비교해 저온에서 잘 생존한다. 즉 암세포는 저체온 환경을 좋아한다. 저체온은 저산소 환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암치료 방법에는 하이팩 요법이 있다. 원리를 설명하자면 정상세포는 42도 이상에서도 생존하고 암세포는 40도에서 변해 42도가 넘어가면 사멸하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이다.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수분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연속 반응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혈압이 높은 경우 혹시 수분 부족 상태는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꾸준히 물을 충분히 마셔보면서 혈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따뜻한 물 6잔을 꾸준히 마시면 2-3개월 뒤 수축기 혈압은 10에서 15 정도 이완기 혈압은 5에서 10 정도 하강한다. 보통 혈압약을 개발할 때 신약은 기존 약에 비해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 정도만 하강시켜도 좋은 약으로 평가되며 출시된다. 물 특히 따뜻한 물도 신약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면 초반에 많은 땀을 흘린다. 대부분은 잠든 직후에 땀을 흘리고 약 1컵 분량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수면 시간 내내 수분 부족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물 한 잔, 가급적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기를 권한다. 취침 전에 적당한 수분 섭취는 수면 중에 갈증을 예방해준다. 사람은 수면 중에 한 컵 분량의 땀을 흘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잠든 직후에 배출된다. 따라서 수면 중에 갈증을 느끼기가 쉽다. 갈증을 느끼면 수면 중간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만 갈증이 해결되므로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취침 중간에 깨면 다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권한다. 지나치게 뜨거우면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를 향진시키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 수분 섭취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피부는 인체 중 가장 큰 기관으로 혈액의 3분의 1을 차지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인체 방어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다. 새벽이나 아침에 힘든 경색 또는 외경색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수면 시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돼서 혈액이 끈적거리는 그런 탁한 혈액이 되기 때문이다. 성인이 수면 시 흘리는 땀은 300cc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수면 시에 배출된 수분으로 혈액점도가 상승해서 그만큼 끈적끈적하고 탁해진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문제는 음식을 빨리 먹는 데서 발생한다. 건강 강의를 할 때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빨리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그것은 빨리 먹게 하라와 찬물을 마시게 하라이다. 그렇다. 반대로 하면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자주 마시자. 이를 동시에 하면 되는데 바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길러서 체내 장기가 음식을 소화시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들여 재기능을 하도록 해서 건강을 유지하자. 현대에는 정신없이 먹어대는 식습관으로 말미암아 과식이 일상화되었고 이로 인한 호르몬 장애와 신진대사의 불균형으로 다양한 현대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다른 식생활 습관을 주장하는 의사가 있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 젠 조춘베이다. 이 의사는 세상에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없다.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올바른 식습관 특히 먹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마음 챙김 먹기를 추천하기 위해서 수저를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다 쓰므로 이 둘을 동시에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 의식이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밥 한 숟가락 떠서 먹은 다음 음식을 오래 씹고 반찬을 먹어야 한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면 손에 젓가락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반찬이나 국을 향한다. 거의 반사적으로 젓가락을 잡고 있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밥과 반찬을 동시에 먹으면 반찬에 있는 양념 맛 때문에 음식을 오래 씹지 못하고 바로 삼키게 된다. 앞으로는 먼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고 젓가락을 손에서 내려놓자. 밥을 30번 이상 씹은 다음 반찬을 먹고 씹고 음식을 삼킨다. 이처럼 식사하면 식사 시간이 최소 15분 이상은 넘어갈 것이다. 위험 환자의 7.9%가 5분만에 식사를 마치며 15분 이상 식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위험 발병 위험이 1.7배 높다. 위험 환자의 40.2%가 10분만에 식사를 마치며 15분 이상 식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위험 발병 위험이 1.9배 높다. 위험 환자의 32.1%가 15분 미만의 식사를 마치며 15분 이상 식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위험 발병 위험이 1.5배 높다. 예전에 진료했던 치매 환자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 모두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혹시 요양병원에 갈 기회가 있으면 잠자는 환자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을 벌리고 잠자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현대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매다. 코골이나 수면 모호흡증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으므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다. 잠 특히 비강호흡을 통한 수면은 뇌의 과열을 방지해 뇌기능을 유지하므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바로 뇌기능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 2%인 1.4kg이지만 20%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에너지 사용기관이므로 과열되기가 쉽다.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의 상층부에서 나는 열은 머리털이 식혀주도록 하고 뇌기저부 즉 바닥 부분은 코로 숨 쉴 때 부비동에 들어오는 신선한 차가운 공기를 통해 과열되지 않도록 식혀준다. 특히 저평동은 뇌하수체의 바로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뇌하수체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준다.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 센터인 뇌하수체가 과열되지 않도록 해서 정상기능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코로 숨을 쉬어야만 가능해진다. 호흡시 특히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의 흐름을 보면 코로 숨 쉴 때 부비동을 환기시키는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다. 특히 뇌하수체 밑부분의 부비동을 저평동이라고 한다. 비강호흡시 즉 코로 호흡하면 공기가 저평동 부분을 지나면서 과열되어 있는 뇌하수체를 식혀준다. 반대로 뇌를 식혀주면서 따뜻하게 데워준 공기는 폐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된다. 코로 숨 쉬는 것은 비단 뇌뿐만 아니라 폐 건강에도 좋다. 장폐쇄증을 예방하려면 이 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하면 된다. 천천히 먹고 적게 먹고 차가운 음식을 가급적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스트레스 받을 때, 마지못해 먹을 때,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 먹을 때, 밤늦게 먹을 때, 음식 맛이 이상할 때는 먹지 않거나 피하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다. 질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곧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상으로 따뜻한 물 6잔의 기적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